아이고 아이고 레인저.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고 동정들이 모여있는 곳 그 가운데 봉암 갯벌이 있습니다. 하이. 봉암 갯벌에 들어와 봤는데요. 먼저 생태학습관에서 교육을 듣고. 그래 얘는 둘 밑에 사네.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발 말동계를 관찰하러 갔습니다. 아쉽게도 붉은 발 말동계는 못보고 넓적 홍계를 보았습니다. 천연기념물 사기 발견된 숲새소리길이 지나 탈세탐조대에 왔습니다. 저희도 외가리를 관찰하였습니다.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사라질 뻔한 봉암 갯벌을 시켜냈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생태의 중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? 지금까지 봉암 갯벌이었습니다. 그 이유는 생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. 그 이유는 생태의 중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. 보존하게도 일하시는 분과 함께 알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성과해주세요. 여러분은 생태의 중심을 보면,